수원하나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끼니 말씀을 나누게 될 박휴조 전도사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도 3월, 4월이 다 지나서 이제 이번 끼니의 마지막 영상을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이 영상 찍느냐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내용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요즘 제가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저에게 은혜도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좀 어지럽게 했던 그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는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3장에서 5장까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에 속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아마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진영재님은 직장생활한 지 꽤 됐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뭔가 불화식성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전부 올인하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실을 살 필요도 없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내 삶을 다듬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욕구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요한 1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그랬고요.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 못 살거든요. 맞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우리 개혁개정 성경 이대로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내용을 원어성경이나 영어성경 같은 걸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는 행동을 크리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난 계속 죄를 짓고 욕심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 짓는 것.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안에 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죄의 가운데 거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약간 부담이 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진 형제님 일진에 셀리더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렇죠?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을 숨기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셨나요? 진짜 사랑은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는데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진짜 제가 사랑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되고 사랑을 얼마나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요한일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저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기도실도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눈을 피하게 되고 셀리더의 눈을 피하게 되고 이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옆에서 이런 담대함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옆에서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세론이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경진영재님이 세론들을 열심히 사랑할 때 웃으세요. 세론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마음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세론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약간 위험한 바로 얘기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직장이나 이런 세상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은 근데 진짜 좀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뉴스의 댓글이나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간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안 되고 미혹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들어온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